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게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일단 만 나이가 적용이 되면서 우리 모두 한 살씩 어려지게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과 관련해서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올해 초에 추가로 해제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에 대한 기대감과 또 안도의 한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2023년 새해에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면 추가를 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또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담 대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 소개해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에스텐 연구원의 정현훈 상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많이 설레입니다. 그러면서도 2022년이 벌써 좀 그리워지는 지금 이 순간이지만 우리는 뒤를 보실 게 아니라 어쨌든 앞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성공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시선, 앞을 보는 시선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새해인 만큼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 행복해리지는 정보, 오늘 팍팍 기운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부동산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매우 행복한 일들이 2023년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정현훈 상무님과 함께 하시면서 2023년 새해에 부동산 시장의 빛을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상무님 오늘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얘기 같은 경우는 2023년이 밝다 보니까 우리가 좀 문제점도 좀 봐야 되고 더불어서 좀 변화하는 정책도 좀 바라봐야 돼서 그 부분을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뭐 작년, 재작년, 재작년 해서 이 빚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빚적인 좀 부담감, 가계 부채적인 부담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좀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2023년에 맞춘 현재 상황에 맞춤으로 이런 정책 방향 또한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계랑 기업의 빚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최대, 역대 최다다. 그래서 GDP 대비 규모에서 무려 빚이 2.2배 이상이다. 하라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빚적인 부분이 좀 과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게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기업들, 지금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돈, 돈, 돈 하거든요. 돈이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고 랜드 사태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금융권 대출이 어쨌든 과거에는 상당히 좀 유연했고 유동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좀 많이 얼어붙은 지금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빚을 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부담스럽게 좀 가시면서 좀 100명 중에 5분들 같은 경우는 빚 상환이 기본적으로 좀 불가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은 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요즘 특히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세 보증금 반환인데 이 또한도 역시 가면 가면 갈수록 반환 불가 사태가 오래 지속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 상황이 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대출 관련 이 PF 위험이 상당히 좀 많이 노출이 돼 있고요. 무려 2,700조 원에 달한다. 더불어서 2023년에 추가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면 유동성 위기가 상당히 좀 심해지게 되면서 제2금융권 일부 증권 저축 이런 보험 관련해서의 자금 문제가 좀 연세적으로 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과 맞물려서 2023년에 경제 안정을 위해서 대책이 나오는데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관리, 민생 경제, 회복적인 부분 이런 민간 중심의 활력을 위한 부분 그리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적인 부분에서 넓은 전방위적으로 해서 이런 관리와 지원과 체질 개선적인 부분에서의 정책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집어본다라고 한다면 2022년, 2021년,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다주택자분들이 어찌 보면 이분들이 투기를 많이 하신 투기꾼이다,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시선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주택자분들한테 지금 손을 좀 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전에는 뭐 8%, 12%였다고 한다면 이걸 좀 취득세를 좀 대폭 낮추는 이런 방향이 있고요. 분양권, 입주권 부분에서의 양도세율 완화 그래서 거래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좀 중가하게끔 이 부분의 양도세를 또 완화를 한다. 더불어서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대출, 이런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게끔 만들고요. 더불어서 규제 지역을 연초에 또 추가적으로 해제를 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부동산 거래가 되게끔 시장이 더 주저하지 않게끔 현재 정부 입장에서 좀 부양을 하는 위기를 좀 맞는 방향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나한테 맞으신다라고 한다면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맞는 정책에 나오시기를 한 스텝 지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보증금, 무주택자, LTV 상향, 특례, 이런 보금, 자리론, 대출 부분 그리고 안전진단, 합리화 재개하고요. 임대, 아파트를 재개한다든가 주택 공급적인 모든 전방위적인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게 이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시행을 하는 부분이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이 돼서 전에는 2주택자가 8%였지만 이제는 1에서 3%로 다시 떨어지게 되고요. 3주택자는 12%에서 6%로 빠지게 되는 그리고 법인 또한도 4주택 이상인 분들 또한도 역시 이런 취득세가 상당히 좀 낮아지게 되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낮춰줬다라기보다는 좀 원래대로 지금 돌아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저거 막 따지고 따지고 하다 보면 뭘 낮춰줬다라기보다는 원래대로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의 시장이 취득세가 이렇게 낮춰졌다 그래서 다시 활발화되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대외적인 부분도 좋아져야 되고 다른 좀 전반적인 상황도 좀 여건도 좀 좋아져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자산관리를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이 취득세적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더불어서 다주택자분들이 어쨌든 많으신데 대폭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됐었던 민간 등록인대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다양하게 전부 다 이런 민간 등록인대를 통해서 혜택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다시 복원을 해서 8호 제곱 이하 아파트가 좀 다시 가능해진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취득세 간면적인 부분 이런 세금 혜택적인 부분을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재개가 됐다 보니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조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주택을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걱정하시는 게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전에는 뭐 분양권 거래 많이 하고 입주권 거래 많이 하고 투기가 성행하고 이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고 그 부분 때문에 전에는 뭐 70% 60% 상당히 어찌 보면 과한 세금을 좀 매겼었는데 폐지가 된다거나 50% 이하로 좀 빠지게 되면서 이 부분을 상기를 좀 하셔서 나한테 지금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양도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기보단 개선이 된 정책에 맞춰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에 비해서 좀 덜 걱정하시면서 양도하시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다주택자분들한테 시장에 좀 들어와 주십시오. 전에는 좀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좀 나가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좀 들어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전에는 금지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해제가 됐다. 물론 지금 또한 역시 LTV가 상한 뭐 30% 정도밖에 좀 되지 않아서 뭐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생각하시고 자금 회전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득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2023년이 갑자기 부동산이 빠지다가 반등을 하다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이클이 총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80년대, 90년대 이 라인인데 이 80년대 때 뭐 3저저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90년대를 넘어오게 되면서 부동산이 쭉쭉쭉쭉쭉 좀 빠지거나 힘을 좀 많이 못 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락을 했냐면 9년 9개월 동안 하락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10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저금리와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7년 기간 동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6년 동안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서부터 부동산이 9년 동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한 겁니다. 좀 올라오고 나서 지금 방향이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빠진 지 1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고점을 돌아오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기적적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기적적으로 기도를 이루어진다든가 기적적으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시장의 2023년을 좀 바라보기보다 2023년을 좀 잘 이겨내고 좀 버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턴어라운드에서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좀 봤을 때는 2023년은 우리가 좀 인내를 좀 인고를 해야 되는 시간 그러면서도 투자를 생각하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로 투자를 무리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2023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2023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요.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도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경제와 시장이 큰 문제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시장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도 마스크를 강하게 씌워놨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숨쉬기 답답할 정도로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던 부분들을 약간은 해제를 시켜주면서 숨쉴 틈을 조금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을 또 그 다음 해를 위한 잘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저희 시그널 그리고 정윤훈 상무님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과 함께 또 2023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상무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도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금리, 고한율,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 세미나고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장소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고요. 문의는 예약 필수입니다.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정윤훈 상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부동산 궁금증도 확실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실까요? 제가 상가 하나 있고 우산에 그냥 주차장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두 개를 상담 좀 받으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먼저 상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건데요.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상가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토지는 어느 쪽에 있으세요? 오산시 오산동이요. 오산시 오산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둘 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상가는 한 올해 10년. 10년이요? 네. 그리고 우산시 땅은 그거는 한 올해 됐어요. 한 34년 됐나? 그러셨구나. 올해 보유하신 상가와 토지를 전망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2023년에 이 상가와 토지 전망 어떨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볼 거고요. 상무님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에 계셨으면 제가 절이라도 드렸을 텐데. 자 우리 시청자님 고려대 바로 역 앞에 있는 상가 맞으십니까? 시청자님?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딱 보면 이 고려대역 종합 요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는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고려대역 계곡 이렇게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이 바로 초역세권의 대류변에 있는 이 상가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좀 뭐 팔고 싶으신 생각이신 겁니까? 아니면 뭐 보유하고 싶으신 생각인 겁니까? 아니 요거를 팔아갖고 아 이걸 파셔서 팔아갖고 갈아탔까 이런 생각 아 파셔가지고 그럼 이걸 파셔가지고 좀 갈아타실 생각을 하시는데 뭐 어디에 있는 뭐 부동산들을 좀 보셨습니까? 시청자님? 아니요. 이제 이거를 팔아야 뭐 어떻게 보죠. 아 팔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좀 조언을 드리면 요 안함이라든가 보문이라든가 고대라든가 이 라인이 어 다른 뭐 주변에 있는 역 대비해서 그렇게 뭐 많은 개발이라든가 호재가 좀 많았던 동네는 아니었어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두정거장만 가시면 보문역 아시죠 시청자님? 예예. 그래서 요기 우이신설 요 경전철 라인이 개통이 돼서 보문이 더블역세권이 되잖습니까? 예. 근데 이 경전철 라인 자체가 사람들이 처음에 개통을 할 때는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도 하시고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요 가오리라든가 419 민주묘역 북한산 우위역이 이렇게 최종 종착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종착지가 신설동역인데 생각을 했던 부분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시거나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그랬던 게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살짝 좀 김새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 동네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일자리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될 이유는 딱히 없잖아요. 시청자님. 네. 확신데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전철 요 경전철은 개통이 됐지만 살짝 좀 기대해 본비셨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이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호재가 뭐가 있냐면 요 동북선 아시죠? 시청자님. 네. 예. 동북선 호재가 있다 보니까 왕십리역에서 이렇게 고대를 거쳐가지고 쭉쭉 가서 하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 상계로 좀 가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공북선에 있어서 좀 개통 예정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고대역도 이제 더블역 3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미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파셔서 갈아타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한번 해보겠고요. 더불어서 요 고대에서 갈아타신다면 좀 앞쪽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 부동산을 팔아서 지금 사람들이 함부로 갈아타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금리가 좀 상당히 좀 낮았잖아요. 시청자님. 근데 지금 현재는 과거 대비해서 좀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어쨌든 좀 갈아타서 뭔가 대출을 받고 고금리에다가 이 부담감을 지우는 자체가 현 상황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좀 판단 때문에 시장 거래가 좀 얼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동북선에 대한 호재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지금 제기동이랑 청량리 쪽에 지금 개발하는 거 아시죠? 시청자님. 네. 예.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청량리 6, 이런 제기동 6, 재개발 또한 또 역시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조언을 드리면 굳이 갈아타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정 갈아타시다고 싶다고 한다면 좀 앞쪽으로 좀 밑에 쪽으로 왕심리라든가 이런 성수라든가 아니면 뭐 강동이라든가 이런 라인으로 한번 내려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지만 근데 이걸 굳이 뭐 억지로 파시거나 아니면 뭐 싼값에 매도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딱히 없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내놨는데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가격이 뭐 제가 봤을 때도 좀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시청자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조언을 드려서 이걸 팔고 뭐 다른 데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조언을 차후에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 상황에서는 급하게 뭐 저렴하게 매도를 한다든가 급하게 처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예. 그리고 그 오산에 상업지 땅인데 아 오산에 지번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지번이요? 오산시 오산동 64-1, 64-17 아 64-1번지요. 64-17 두필지예요. 아 두필지나 있으세요? 오마나 광장 이 사거리 바로 왼쪽에 있는 부동산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럼 이거를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관심이 있으신 건데 이 부동산은 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요. 이 부동산은 34년 전에 사태니까요. 그리고 여태까지 때를 놓쳤어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지어놓으신 상황이세요? 아니요. 그거를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집이 이제 헐고 그러니까 다 그거 멸시돼서 주차장으로 지금 아. 그러나 딱 봐도 좀 비어있네요. 지금 상태가. 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아. 그러면 상업지에다가 이제 누가 뭐 짓고 싶다고 이래저래 하거나 아니면 옆에 붙어있으신 분이 뭐 팔아라. 뭐 이런 연락은 좀 최근에 받고 계십니까? 최근에 받은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막 팔아라 그랬는데 그때 그 옆에 있는 땅하고 같이 사갖고 누가 그걸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분이 하려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트는 바람에 제가 못 팔았어요. 아. 그때 파셨어야 되는데 못 팔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으시구나. 네. 그냥 그냥 주차장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아. 주차장으로 쓰놓고 계십니까? 그거를 좀 팔아야 되나? 아. 파셔야 되나? 네. 지금 땅값이 옛날보다 떨어졌거든 오히려. 아. 옛날보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산역이 크게 좀 조언을 드리면 오산역에서 이제 오른쪽이 운함돌 라인으로 뭐 한식거리도 있고 해서 여기가 좀 구도심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뭐 다섯 가지 빛깔의 시장도 있고 근데 왼쪽을 보시면 오산 세교지구 아세요? 시청자님. 서울 사업 때문에 잘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도시는 처음에 전부 다 이제 시골이었었고 시골에서 일부를 도시화를 뭐 70년대 80년대 이 도시가 현재 와서는 구도시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 구도시가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게 되면 그 개발 호재에 의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거기 맨날 재개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에 대한 사업성이 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돼요. 시청자님. 네. 근데 사업성이 완전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누가 내놔도 관심을 갖는 곳이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좀 빨리 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청자님. 그렇다면... 거기 오산 시장 뒤에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오산 시장 뒤에고 상업 지역이고. 아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시청자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전문가가 많자고. 일단 시청자님 보셨을 땐 주변에 운동장도 있고 여기랑도 이렇게 멀지 않고 개발하면 참 좋잖아요. 시청자님. 게다가 또 좋은 건 뭐냐면 주변에 또 오산 청까지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조망권도 나오고 운동장도 근처 있고 좋은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주요 요인은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건 이미 토지 위에 시청자님 건축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시청자님. 거기는 지금 멸실하고 주차장으로 쓴다니까요. 아니 주변 구도시가요. 시청자님 거 말고. 예예. 그 도시가. 그렇죠. 그렇죠. 이 도시가. 이 구도시가. 근데 오산대역 뒤쪽을 보면 시청자님처럼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시골입니까? 근데 오산역 오른쪽은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오산역 뒤쪽 정확히는 오산천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시골 땅이었어요. 시청자님. 예예. 그래서 결국은 평당 800만 원짜리를 개발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평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 개발해서 건물 지어서 파는 게 많이 남겠습니까? 시청자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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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세교가 얘들이 재개발, 재건축하기 전에 세교가 먼저 이제 개발이 좀 돼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렇게 핑퐁처럼 오른쪽도 올랐다가 왼쪽도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얘들이 어쨌든 개발을 하기를 해서 들어와서 안정감을 찾는 데까지는 앞으로 좀 3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시청자님. 어머니. 3년만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세교지구가 안정감이 좀 찾아놨을 때 사람들이 지금보다 와서 좀 더 많이 살고 있을 때 그때 사업성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반 분들이 좀 많이 보는 건 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도로 있냐 없냐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이런 걸 좀 많이 보거든요. 시청자님.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성을 보는 큰 그림도 하나의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동탄이라든가 분당선에 대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호재가 오산에 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만 좀 더 지금처럼 좀 즐겁게 웃으시면서 좀 지키심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시청자님. 그래서 답답하게 보시기보다 무조건 사람이 나만 잘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해야 오산이 전부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년만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번째 상담이었는데요. 제기동에 위치한 상가와 또 오산동에 위치한 토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제기동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워낙에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주변의 개발 호재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수위를 받을 때까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진단을 해드렸고요. 오산동의 토지 역시나 주변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3년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하지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괴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희망과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2128-3897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구 야탑동 탄마을주공 8단지 아파트 1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자 성남시 분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부동산이 그렇겠지만 이렇게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커지실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전망은 어떨까요? 상무님.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에 있는 탄마을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서부터 탑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공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뭐 80년대 90년대 부분에서 이제는 좀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일단 조언을 드리게 되면 근처에 간단하게 좀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자 가까운 곳에 야탑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고 내려오시면 이메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야탑역 근처에는 뭐 타워빌이라든가 장미현대라든가 동부 센트럴 공무원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마을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천도 있고 뒤쪽에 이렇게 숲도 이렇게 품고 있고 그래서 분당이 어쨌든 신도시다 보니까 이런 녹지를 이곳에 예쁘게 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15평 기준을 보게 되면 뭐 이게 6억이 가고 막 7억이 가고 막 엄청 막 오를 때가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좀 5억 원대로 좀 주저앉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동산은요 10억을 갔다가 5억을 가고 12억을 갔다가 6억을 가고 마이너스가 50%인 부동산들이 꽤 많이 2022년에 양산이 됐었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20%에서 30%만 빠졌다는 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도 2023년을 봤을 때 웃음이 나시는 분이 있고 막 답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도 현실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만으로서 해서 잘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건 호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2022년 내내 모든 분명히 철도라든가 아니면 도로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진행이 된다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철도 호재가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렇게 50%나 부동산이 빠진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GTX C나 GTX B 개발할 예정인 부분에서 호재를 맛봤던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A 노선 주변은 선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GTX A는 2024년에 어쨌든 개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성남역이 GTX가 SRT도 듣겠습니다. 경광선도 같이 해서 트리플 역사권을 만들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부동산은 호재가 탄탄하게 좀 있다 보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고 그래서 고점을 봤을 때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정말 선방을 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청자님이 이 탄마을 주공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거래가 서울도 몇 천 건 몇 만 건 거래가 됐던 서울의 일부 시절도 있었지만 뭐 한 달에 전체 25개 구해서 거래가 돼봐야 300건? 300건? 그러면 한 달 30일을 나눠서 하루에 돼봐야 거래가 한 건 거래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거래가 한 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계신 중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문 닫게 되고 어렵게 되고 하는 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가격이 받쳐주고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호재가 GTX서부터 시작해서 무궁무진하고 현대, R&D라든가 모든 호재가 시청자님한테는 마이너스 요소보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잘 지키시고 그래도 내가 다른 부동산을 투자하기보다 요거 해놓은 걸 천만 다행이다. 하느님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괜찮고 미래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이니까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분당에 위치한 아파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선방이 됐다라는 체크와 함께 또 미래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좀 탄탄하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우리가 다 같이 받아들이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하락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일텐데요. 그것은 바로 호재일 겁니다. 현재 상담 주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전망을 체크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너무 걱정 없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정연훈 상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전화 그리고 카카오 채널 유튜브 채널 모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2128-3897번 2128-3897번으로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저희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같이 남겨주시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정말 힘들었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다만 2023년 새해에 대한 부동산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점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참 마음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런 시장들을 조금 더 잘 버텨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계속 좋은 시그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고 정말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따뜻한 시간들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정연훈 상무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는 방법들 그리고 궁금증들까지 고민 해결도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복도 가득가득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예 지금 일기신도시 네 그 3번에 가야나 한라 아파트 지금 좀 경기가 안 좋고 뭐 많이들 가격이 하락했는데 네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매수를 보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3본동에 위치한 한라 주공 아파트 맞으신가요? 네 가야 아파트나 한라 아파트 한라 아파트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 시기를 좀 고려하고 계시고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실수요 목적이신가요? 투자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매수를 해도 좋을까 앞으로 그러면 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보고 계시고 혹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좀 보고 계세요? 아니요. 일단은 여기 좀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지역에 이 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적당한 우리 매수 타이밍 지금 어느 때보다 신중한 분석이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서부터 우리가 멋진 투자를 생각하셨네. 자, 2023년에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이 수리산역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좀 전망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수리산역 오른쪽이 한라주공이고요. 네. 수리산역 왼쪽이 가야주공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시청자님 요 한라주공 4단지 1차 요거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네. 가야나 한라나 뭐 둘 중에 아 둘 중에 하나 네. 보고 있거든요. 일단 조언을 드린다면 이 동네 부동산이 급격하게 좀 관심을 받고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안양 부동산이 엄청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안양 자체가 뭐 어바이네 평촌 더샵 아이파크에 금정역 오른쪽이 아주 그냥 천지가 좀 개벽하면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계안양 갈산 요 신촌 라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의왕 같은 경우도 내 손 니 손 뭐 가나다라 마바사 막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발 때문에 많이 올라서 어 금정역 오른쪽은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그러면 왼쪽이 좀 덜 오르게 되면 그 왼쪽 시청자님 요 3번 동네가 그럼 저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GTX 호재가 있는 금정역 주변에 오른쪽이 좀 먼저 오르고 서울에서 확장을 하면서 서울이 오르니까 이런 안양이 좀 오르게 되면서 이 3번 또한도 전에는 부천처럼 투자 주목을 좀 받지 못하다가 어쨌든 90년대 좀 초반 지어졌던 부동산들이 관심 이슈를 좀 많이 받게 됐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동네에서는 레미안 하이어스라고 하는 게 금정역이랑 좀 가깝고 하다 보니까 3번에서 어찌 보면 좀 대장 이슈였고요. 더불어서 금정에서 한정거장 가면 3번역 그 다음역이 수리산역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주변이 뭐 우룩 뭐 율곡 무궁화 해가지고 아주 그냥 주공 아파트들이 정말 이쁘게 많이 좀 지었는데 일단 가야라든가 한라 같은 경우도 1990년대 초반에 좀 많이 좀 지은 부동산인데 일단 대지 지분이 좀 높다 보니까 네. 한라주공 같은 경우는 예비안전이 좀 통과가 좀 되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시청자님. 아 네. 그러면서 3번도 무궁화가 좀 개발을 한다더니 우룩이 한다거니 율곡이 한다더니 하다 보니까 어? 3번 올라? 그럼 수리산도 오르자. 좀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이슈라든가 재건축 이슈가 좀 많이 왔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현재 시청자님 말씀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부터 먼저 집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현 시점에서는 투자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일단 결국은 재건축인데 재건축이 되기 위해선 어쨌든 1기 신도시 중에서 형이 먼저잖아. 그렇죠. 집안에서도 형. 네. 그래서 먼저 분당이 좀 잘 돼야 돼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분당도 있고 뭐 일산도 있고 평천도 있고 뭐 중동 3번 얘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먼저 분당이 이걸 스타트를 제대로 확 끊어야 된다. 근데 정부 입장은 이 1기 신도시를 전방위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합 이런 전체적인 계획 그림이 먼저 분당이 나오고 나서 차오대로 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황에서의 투자는 좀 이르신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조언을 드리면 3월쯤 되게 되면 이 개발 계획이 좀 윤곽이 나오거든요. 시청자님. 네. 윤곽이 좀 나오고 나서 관심을 가지셔도 좀 늦진 않을 것 같다. 아 그런가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이 돼지 지분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선호를 할 수 있을 법한 게 한라주공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열 뭐 평수가 뭐 열일곱평이라고 한다면 뭐 돼지 지분이 막 열세평 열네편가니까 돼지 지분이 꽤 높은 거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를 하시고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한 3월쯤 이 발표를 좀 통해서 좀 보고 나서 하시는 것도 좀 늦지는 않다. 지금 또한 도 역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주택이 좀 아찍 거품이 좀 남아있거든요. 아 네. 즉 우리가 부동산이 좀 빠지고 나서 요만큼 빠질지 이만큼 빠질지 이만큼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근데 내가 빨리 투자를 하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떨어질 때 그냥 팍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보면 주구장창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은 어쨌든 2023년에 이 방향성 한 번에 더 빠질지 쭉 더 빠질지에 대한 좀 방향성이 2023년에 좀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일단 재건축 이슈이다 보니까 3월에 나오는 정부에서 좀 발표하는 이런 통합 재건축 1기 신도시 구상안을 보시고서 하는 것도 듣지 않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이르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또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한 후에 매수하자라고 타이밍 조금 더 늦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인더건 사모아파트 30평을 가지고 있어요. 12월에 거래가가 6억 원대로 나왔던데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보유하신 아파트가 아니고 아마 매수를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왕시 포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어떤가요? 네. 의왕의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인더건 3호가 인더건 역에서 좀 상당히 가깝고요. 더불어서 과천이랑 상당히 밀집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가? 서울로 진입하기에 강남 서초에 진입하기에 이 4호선 타고 가면 참 좋다. 그래서 인더건 주변이 제가 아까도 GTX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렸는데 현 상황에서 간단한 호재만 좀 집어드린다면 인더건역이 있고요. 바로 위쪽에는 과천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인더건역 지금 우측에는 아파트 개발하는 호재가 있고 뒤쪽 서북쪽을 보시면 광양 고등학교 뒤쪽으로 여기에 있는 땅들도 이렇게 아파트 부지로서 새롭게 재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안양과 인더건 좀 경계선 라인에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의왕이죠. 그래서 누구는 이건 그냥 안양이야. 아니 누구는 이건 의왕이야.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12억 가던 부동산이 6억으로 곤두박질 친 이슈 송도처럼 이슈가 있는 게 이 부동산인데 지금은 이제 했다가 조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12억에서 6억으로 빠졌다가 뭐 다시 또 8억으로 돼버리게 되는 근데 여기에서 치고 다시 올라가냐 여기에서 좀 다시 한번 꼬꾸라지냐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참 인고의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12억에서 6억 받았으니까 8억 된다 오른다 오른다 이 믿음을 가지신다면 가지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막연한 믿음으로 가시기보단 이 현재 시장에서 한 번 더 스텝을 올려서 가격이 오르려면 거래량이 폭발해야 되거든요.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좀 많이 돼야 온전하게 올라가서 이게 유지가 되고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일부 호가가 오른다든가 일부 거래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자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도 부동산이 쭉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2009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냈냐 올랐어요. 여러분 근데 2009년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가격이 회복됐던 시점이 언제예요? 그게 한 2014년 15년 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기가 오고 나서 이 기간까지 몇 년 시간 걸려서 기본 6년 즉 이 가격을 다시 뚫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현 시점에선 투자가 이르고 섣부를 수도 있다. 우리가 투자를 점쟁이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즉 그 시그널은 뭐예요? 거래량을 같이 동반이 되는 그 부분이 돼야 좀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는 좀 올랐잖아요. 자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여러분들 하신다라고 한다면 꼭 바닥을 잡으실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자산이 5%든 10%든 20%든 낮아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연우 상무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건 냉철한 분석과 함께 타이밍일 텐데요. 오늘 그 타이밍에 대한 시그널을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요. 참고해보시고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정연우 상무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정말 힘들었던 2022년을 보내고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2023년 부동산 시장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연구 기관들은 올해도 2에서 4%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러한 하락장이 선택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다양한 정보들과 입지 분석 또 꼼꼼한 시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꼭 잡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상담 접수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 계속 보내주세요. 먼저 전화 접수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입니다. 21-28-3897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신 후에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토마토 집도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